안녕하세요. 연으리영우입니다. 편의위법 3000 플러스 45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1번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46번이구요. 전체로는 279번 문제고, 경기대학교 2003년도 2학기 문제에요. The rejection of, ~~을 거부한거죠. So는 명사를 홀로 수식할 수가 없어요. 부사로서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뭐 이런걸 수식하는 거죠. 따라서 So는 못 치고, Search는 일종의 한정사로서 그러한 ~~들로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당연히 Search가 되야되요. 그러한 발언권을 거부하는 것은 By no means, 결코 의미하는 것은 Not by any means, 결코 뭐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자들이 Unconcerned about,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거죠. 다음 문제로 가보죠. 2번 문제죠. 2번 문제. 그냥 같죠. It seems to me that. 인것 같다. As I kept all this. 이 모든 것을 내가 계속 ~~할 때죠. Keep ing죠. 계속 ~~하다. ing가 나와야 되니까 remembering, 아니면 저기 remembering이죠. 근데 It seems to me that. 절로 이어진 거죠. 인것 같다. Those times and those summers. 그 시절과 그 여름들은 have been, 무한히 소중하고 간직할만한 saving, saving 할만하다. 그런데 여기 워스 워스가 나와있어요. 당연히 워스가 아니고 워스가 되죠. 워스가 되죠. 워스가 되죠. 워스 ing가 되는 거죠. 워스 ing. ~~할 가치가 있다죠. 그리고 이 ing 다음에 이게 뭐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과 같으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keep ~~ 계속 ~~하다. 그리고 those summers had been worth saving damage. 이 대문 앞에 있는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럴 때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전치적 워스를 써야 동명사를 목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볼까요. 고려대학교. 2004년도 2학기 문제네요. 별표를 하나 붙여 봤어요. 하나를 선택하는 not acceptable, standard written english, 표준 문어체에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죠. not having a watch, 분사구문의 부정은 맨 앞에다 쓰는 거죠. 시계가 없어서, 나는 시계가 없어서, 나는 what time is, 시간이 몇인지를 몰랐다 이런 거죠. as usual, 보통처럼 she complained about 비 오는 날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거죠. C번 take care, take care 다음에 오부동명사는 없는 구조예요. take care, ~~하도록 조심해라. 그럼 take care 2부이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take care not to catch 가 되어야죠. 이번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거죠. antics, 오래된 고풍스러운 차들, 1920년대에 나온 차들은 always worth, buying의 목적으로 뭐하고 같으면, 주하고 같으면 되면 안 쓰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따라서 이건 훌륭한 문장이고, 틀린 건 c번이죠. take care not to be 이렇게 써야 돼요. take care of ing는 없고요. take care of 명사는 ~~을 돌보다 처리하다 또는 나쁜 의미로 없애다 이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별건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82번을 보죠. in addition to reduce the risk, running into, 만나게 되는 거죠. 출산과 관련된 문제점들이죠. 문제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겪게 될 위험성이 줄어든 것. 줄어든 위험성 그래도 되지만, 수식을 서술로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some moms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 있지만 이게 양쪽으로 다 걸려있는 거죠. 사실은. 일부 엄마들은 말한다. 출산 문제와 임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게 될 위험성이 줄어든 것 외에도, 그들은 기쁘다고. 당연히 이게 대어가 소유교육, 그들은 형용사인데, 대어가 소유교육, 그들은 형용사인데 쓸리가 없죠. they are 그래드가 되어야죠. 그들은 기쁘다. they took a fiscal meeting. 임신과 출산이라는, 출산의 물리적인 타격인 거죠. 물리적인 타격을 겪은 것. while still in their more resilient. 더 탄력성이 있었던 20대였을 때의 동안에 they하고 주어가 같은 거죠. 무동사절이라고 그러죠. while still being인데 being도 안 쓴 거죠. while만 나오고, 전치사고만 따른 거예요. 무동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while they still were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were still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b번이 답이 되겠죠. they are 그래드가 되어야죠. 쉬운 거고요. 여기 d번에 무동사절이라고 되어 있죠. while they were, 다 they were 안 쓰고, while still in 이렇게 그냥 나간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정화 문제 쭉 이어지는 거여서 볼까요? 고리대학교 2004년 2학기 문제죠. dr. brum은 덧붙여 말했다. without further experiment.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further는 지금은 동사는 아니고, 왜냐하면 further라는 동사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실험을 뭐뭐하지 않고, 그러면 further가 추가적인 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여요. 근데 이제 experiment가 혹시 가사명사 아니냐. 가사명사라면 앞에 뭐가 붙어져요. 최소한도 어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experiment는 양쪽형 명사로, 가사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불가사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without 하면 흔히 이렇게 불가사명사로 쓰여요. 관사가 없어도 돼.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사명 불가사를 따지는 것보다는, it was clear, unclear, 불분명하다. 대절 이하가. the dog's performance, schedule, 행동인. 이게 death가 나왔으니까, 죽격이 좋아요. 청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relating은 현재 분사니까, 바로 틀린 거죠. performance is related. is가 있어야죠. is related. the way children run the world.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 the way, 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써도 되죠. 그냥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is related가 되어야 되겠죠. 전부 다 쉬운 문제였고요. 이게 50번째니까 아마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음판에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